호빙 쓰레기 카드 저 탈영놈은 보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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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기. 쩔기. 불조약. 불태우는 일격. 그러면은. 오프. 난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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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친 그래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개 돌파 안개 돌파 안개 돌파 한돌사신? 너무 길게 보는 거 아닌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등경기 난난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미친. 역시 선받는 제정신이여요. 싸혈. 싸혈. 깊금속파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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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1... 난기단기? 아니면 발굴사신? 공카별방 신속 파괴 위압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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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오이시 아카베 코사신 잭스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힘삼 힘이 세다 아카베 반돌덱 됐는데? 아니 일은? 어? 보아도 할까? 할만한거 같은데? 이런 헨드는 이제 그만둬 넌 나의 것이다 음 니거 아니죠 빠라바라밤 룬정 용면체 뭐? 검 이런거 말고 제물이나 주십쇼 이 아클은 제물이 필요해요 믿을 수가 없군 광기 실송 할만해 제접한판 하자 그냥 맞아서 룬큐브 보는게 나왔겠다 룬큐브 보는게 나왔겠다 룬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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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은 신성을 강화하지 않는구나 모든 카드를 위하지만 정작 본인은 챙기지 못하는 이렇게 맞아도 다시 채울 수 있는 게 경이롭네 금강좌 아니 갓방을 못먹는다고? 이럴때마다 유물에 혹시 자전상자 있나 살펴보게 된다고 또 두메 똥 두 개면 되지 투마치다 어휴 개아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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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미 시넷 한판 엎어치기 재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러는거야 왜 이러는거야 근데 지옥불 진화 없는게 무진장 아쉽긴하구만 이게 몸박 덱이야 한 돌 덱이야 타락이다 히히우물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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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바 충격파 있는게 낫겠다 한방에 죽으면 따서 갚을 수가 없어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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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룬큐브있어 서울받아닌이지 편향 예선을 사신 두배로 뺄 수 있다 데카 먼저 잡는게 나은가 룬큐브있어 무감각각 룬큐브이돈 음 음 따갑돼 아이언클레드가 따갑돼 집을 쏴 바로 바로 아이언클레드 호동선 맞으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lots 아이언클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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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 회생 태움 기사 회생 태움 지금부터 서로 두겨라 기사 회생 태움 기사 회생 태움 기사 회생 태움 기사 회생 태움 스페이스 나약한 놈 네 999 공격력이 예압 고기 36힐 깎아 털 0힐 쓰레기 였네 이거 헐 까기 파티 그 Tiger